안녕 안녕 지금은 저는 공항을 가고 있어요 안녕 안녕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마스크 다 쓴 사람 다 쓰고 진짜 너무 답답해 커피 사고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면세해서 아무것도 안 샀어요 어차피 괌이 면세니까 괌을 한 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방 뷰에요 약간 리틀 하와이 같은 느낌? 저기는 수영자인가봐요 저기는 수영자인가봐요 저기는 수영자인가봐요 저기는 수영자인가봐요 저기는 수영자인가봐요 안녕하세요 SK 멤버 고마워 취업 Sing 추워잇 요크 dieses het 요크리에 같이 먹을게요 네 요크 밥 진짜 많다 오늘 아침에 준비를 다 하고 어제 본 귀랑 되게 다른 것 같아 예쁘다 저희는 이제 촬영을 하러 갈 거예요 저희는 이제 촬영을 시작하러 갈 거예요 너무 습하고 햇빛이 뜨거워요 저희 사장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출발 준비한 강아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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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즈 환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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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카페 왔어요 귀여운 것도 있네 크로즈 환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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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머리에 후불을 한번 쓰자. 이것들 뭐해? 까만색보다 흰색이 조금 잘 나오긴 한다. 누가 치스실래요? 자, 침 났습니다. 안녕. 뭐야. 저희는 점심 먹으러 버거킹이 왔어요. 여기 버거킹이 이렇게 생겼어요. 언젠타인데이라서 이렇게 하트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감피 하나만 가져갈게. 귀엽다, 진짜. 햄버거의 얼굴을 묻는다, 묻어. 저희 촬영팀이 사장님 몰카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등장하신, 등장하신. 이걸로 게임을 했거든요. 제가 퀴즈를 내고 알아맞히면 상품이 뭐예요? 1등이 지목해서 힘들어. 오케이. 저는 4대1로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영어, 그리고 정답! 짤네, 짤네, 짤네. 이번의 전설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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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괌의 길이 정답, 거제도. 맞춘다? 괌의 언어는 평생! 지목하시는 거죠. 미스가 이거 아니에요? 바바드 해, 너. 에이 바바드 해, 너. 뭔가 우리가 영 월카단 대단, 그거는 뭐지? 이제 점심 먹고 또 이제 촬영하러 갑니다. 안녕. 너무너무 졸려요. 점심 먹고 또 감사합니다. 저의 너무 예쁘다. 짱이에요. 뒷모습, 오오. 바람이. 가라의 예. 우린 데리러 안 가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봐요. 수영해서 갈까? 줌 한 번 들어가도 좋을게. 왜 그래, 왜 이렇게 비교하지 못했어? 커피이 약간 비교하지 못했어. 따뚱. 하핫. 나 왜 따뜻해? 왜 어준어, 어준어? 흐흐흫. 존스럽게. 브이라니. 뭔가 끝이 보인다. 너무 예쁘다. 핑크 핑크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오늘 출고가 있어요. 네가 어디서 맛있게 먹으러 왔지? 맛있게 먹으러 왔지? 처음에. 25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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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고. 못 먹어. 하나만 입힌다. 입된 거 봤다. 갖고 싶다. 음.. 미크 아니다. 하하하. 엘리베스. 사주세요. 아.. 미크 아니다. 열심히 갈게요. 너무 예뻐. 두 발 남았다. 핫패스 너무 비쎄다. 저희는 더 비치? 거기에 왔는데 완전 핫플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넷플릭스에서만 보던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신청. Angular. 촬영할 때 신청. 좋아. 신문회. 잔인, 영생님. oh, yeah, yeah oh, yeah oh, yeah, yeah